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친과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고기를 오지게 처먹은 그런 인간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나는 지금 헤어짐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내 눈을 옆으로 살짝 돌리게 만들어 몰래 이건 고기를 다 처먹네? 아니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원제 내가 남친놈과 헤어진 어처구니 없는 이유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자 21살 여자에요. 얼마 전에 10개월 정도 사귄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이 자식이랑 헤어진 이유가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그냥 한번 써봐요. 참고로 이 자식 나랑 동갑이고 다른 학교 학생이에요. 소개로 만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아이스링크장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나는 스케이트 못하거든. 그래서 못한다. 이런 말을 했고 거절을 하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못하여 내 인생에 한 두 번 타봤나? 그게 끝이죠. 그런데도 계속 괜찮다며 자기가 잡아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무섭다 싫어 해도 이 새끼가 귀신이 들린 건가? 자기만 믿으려면 무조건 가자고 난리를 쳐요. 결국 그 말 하나 믿고 따라갔는데 하필 이게 또 주말이라 그런 건지 어린 애들이 오지게 많은 거야.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스케이트 신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그 순간이죠. 이 그지같은 놈이 일본말로 이끄소! 이러더니 나를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지 혼자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그 어린애들 사이를 완전 신난 개처럼 싱싱 달리더라고. 그리고 그 자식이 이러고 있는 사이에 나는 무서워서 다리갈 덜덜덜 떨리고 옆에 있는 벽을 짚으며 겨우겨우 움직이고 있는데 진짜 그랬어요. 이 순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공포였어. 그런데 이런 꼬라지를 보고도 얼른 와가지고 잡아줄 생각은 안 하고 내 옆을 지나갈 때마다 또 일본말로 노로노로 노로! 이지랄! 느리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내가 겨우 한 2미터 이동할 동안 이 자식은 노로노로 이러면서 지 혼자 3바퀴나 쳐돌고 오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오자마자 짜증을 팍 내면서 하는 말. 아이! 너 왜 이렇게 못하! 너 때문에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이러면서 지가 성질을 내길래 그냥 헤어졌어요. 와 진짜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싶더라고. 추가! 그 뒷이야기를 알려달라는 댓글이 많아서 추가 글씁니다. 링크장에서 나와가지고 나 진짜 기분 개격같았는데 당연히 그 자리에서 바로 헤어져야 했지만 일단 밥은 먹으러 갔어요. 솔직히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 이미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진 상태였으니까. 여하튼 같이 고깃집에 가가지고 삼겹살 3인분을 시켰고 고기가 나오자마자 이 인간이 열심히 굽고 있는 그 동안 정말 진지하게 내가 서운했던 거 다 말했어. 아니 서운한 거랑 솔직히 네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지를 모르겠다. 내가 너를 계속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자식이 진짜 미친건가? 도른건가? 내가 지금 진지하게 이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거지같은 얌체처럼 계속 내 눈치만 오지게 보면서 물티슈 좀 까봐. 물 좀 한 잔 따라봐.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 좀 주워줘. 이러면서 내가 잠깐잠깐 다른 데 눈을 돌린 그 찰나에 나를 힐끗힐끗 보면서 익은 고기를 전부 다 차먹더라고요. 와 이게 이해가 돼요? 나는 지금 서운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헤어질 고민을 한다 등등등. 세상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 말은 귓구멍으로도 안 들리는 건지 그냥 어떻게 하면 지가 더 많이 처먹을 수 있을지 딱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아니 그냥 아예 목숨을 거는 것 같더라고. 솔직히 말할게요. 이 자식 평소에도 식탄끼가 있는 놈이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지금 때가 어느 때야. 근데 이 지랄을 하나 싶고 특히 이게 이제 막 익은 고기라 엄청 뜨겁잖아요? 그거를 한꺼번에 쑤셔넣는다고 이러는데 진짜 아가리 쫙 벌리고 처먹처먹 오지게 하더라. 이 순간 오만 정이 다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사라졌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할 필요도 가치도 없다는 생각을 했고 그냥 이 새끼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러면서 다 처먹길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그렇더라고. 뭐 거지 새끼한테 적선한다는 마음? 이거 나 처먹고 떨어져라! 이런 마음이랄까? 내가 계산하고 나왔더니 이 자식은 그걸 그렇게 처먹고도 지가 돈을 안 내니까 기분이 또 좋았나봐 내 뒤에서 실실 쪼개며 밥과 사탕을 혼자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 이러면서 아니 근데 오늘 왜 자기가 다 내? 이딴 소리를 합니다. 그냥 그거 무시해버리고 야 나 집에 간다. 안녕. 가자! 이러고 그 이후 모든 걸 쌩까며 집으로 왔죠. 아래는 그 이후 마지막으로 서로 주고받은 카톡이에요. 아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말도 없이 그렇게 휙 가버리면 내 기분은 뭐가 돼? 야 너 그거 먹는 내내 내 말 듣기나 했냐? 고개에 정신 팔린 사람처럼 내가 하는 말 싸그리 무시하고 나 지금 누구랑 이야기했어? 벽이랑 이야기했냐? 아이씨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헤어지자 소리를 하는데 그럼 내가 뭐라고 대꾸를 해? 아 그러니까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긴 들었네 근데 그걸 듣고도 끝까지 일부러 그랬다 이거네 그지? 아이씨 겨우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게 내가 너 그거 무서워할 줄 몰랐다고 얘기했잖아 그만큼 그리고 네가 말하는 배려랑 내가 생각하는 배려가 다른 거지 그냥 뭐야 읽고 싶는 거야? 그래서 지금 겨우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 이거야? 너 진짜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마 해봤자 너만 욕먹는다 어? 알았으니까 내가 아까 한 말 다 알아들었으리라 믿고 이제 연락하지 마라 꺼져 아이씨 뭐라는 거야 아 전화 좀 받아봐 댓글 1번 와 미친 누가 보면 10살짜리 초딩인 줄 알겠다 아니지 초딩도 이 자식보다 100배는 더 배려해 주겠다 특히 뜨거운 거 먹을 때 너무 리얼해서 아우 빵 터졌네 끌 끌 끌 끌 2번 헐 뭐야 이거 너무 쓰레기라서 말문이 턱 막힌다 딸딸딸딸딸 3번 뒤에 더 있어요 와 이게 성인이라고 10살이 아니라 20살이 넘었다고 미친 4번 나 뒷이야기 알려달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야 아니 이게 물론 쓴이한텐 참담하고 똥같은 그지같은 이야기겠지만 나는 너무 재밌다 끌 끌 미안해 대신 앞으로 꽃길만 걸어 쓴이야 5번 쓴이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그 인간 사는 지역이랑 초성만이라도 좀 알려주면 안될까요 우리도 그거 피해야 될 거 아냐 6번 어처구니가 없는 건 바로 너지 야 지금 속 좁은 거 티라냐 옳지 왔구나 이새끼 쓴이 전남친 검거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삼겹살 뼈 오돌뼈 있죠 그거 씹어 먹었다고 헤어지자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목 그대로 남친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 삼겹살에 있는 뼈 씹어 먹었다고 헤어지자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고 너무 어지러워 글쎄 봅니다 일단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음식들 가리는 거 하나도 없이 다 잘 먹었고 잘 먹고 있어요 저는 뭐 기억이 없는데 저희 엄마 말에 의하면 제가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돌이 되기 전부터 이미 된장찌개 김치찌개 아이용 말고 어른용 있죠 그런 걸 먹었다고 하는데 여하튼 그래요 며칠 전에 남친이랑 삼겹살을 먹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때는 오돌뼈가 많이 박혀 있더라고요 평소엔 없었는데 맞아요 저는 삼겹살에 붙어있는 그 뼈도 다 씹어 먹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씹히는 식감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날도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오독오독 뼈를 맛있게 씹어 먹고 있는데 그걸 본 남친이 정색을 하면서 뭐야 그걸 왜 먹어 이러는 거예요 어? 아니 자기 왜?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랬더니 야 나는 그거 씹어 먹는 사람 오늘 처음 봤다 이러면서 인상을 팍 찌푸려요 그러면서 계속 야 근데 너 그거 언제부터 먹었냐? 설마 계속 먹었냐? 등등등 이런 질문을 해대는데 아니 먹는 거잖아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어? 잘 먹었는데 왜? 이랬더니 이 남자 표정이 이제부터 너무 안 좋고 말투도 그래요 아니 이걸 진짜 먹고 살았다고 이걸 왜 먹어? 이거 버리는 거잖아 야 너 혹시 그 치킨 뼈도 씹어 먹고 그러냐? 계속 이래요 그러면서 막 기분 안 좋은 티를 팍팍 내는 겁니다 자꾸 이러니까 저도 살짝 눈치가 보였지만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거 먹는 음식인데 이런 의문만 품었고 그러고 나서 밥 다 먹고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헤어지자고 합니다 돼지 뼈를 씹는 여자랑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대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진짜 이유를 말해라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이랬더니 아니래요 그냥 뼈를 씹어 먹는 게 자기는 너무 싫대요 뭐라더라? 원신?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극혐을 한다는데 저는 이거 진짜 이해도 안 되고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제가 정말 이상한 건가요? 이런 경우가 정말로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오돌뼈 씹어 먹는 사람을 싫어합니까? 저 이거 진짜 궁금해서 글 쓰는 거예요 삼겹살뼈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이상한 거냐고 댓글 1번 그런 거 없습니다 오돌뼈 메뉴도 있잖아요 그냥 이건 님한테 이미 마음이 떠버린 거고 그래서 뭘 해도 실증이 나고 무조건 헤어지자고 했을 겁니다 그 홍현희 씨 제이슨 씨 부부 보면 홍현희가 극혐유를 좋아해가지고 껍질을 아가작 아가작 씹어 먹는데 그걸 본 제이슨 그저 치아가 상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만 할 뿐이지 그 먹는 것 자체는 되게 귀엽다면 좋아하잖아요? 사랑하면 오돌뼈가 아니라 족발뼈를 씹어 먹어도 귀여워 보이는 법입니다 끌 끌 끌 끌 끌 2번 스니가 그 오돌뼈를 씹는 순간 니 남친은 속으로 옳다구나 이거다 드디어 왔다 이랬을 거다 끌 끌 끌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3번 아기 때부터 엄청 잘 먹었고 지금도 가리는 게 없다고? 이런 서문으로 봐서 아마 흠 얘가 오돌뼈를 먹는구나 이게 아니라 야 이게 이제 하다 하다 뼈까지 다 쳐 먹네? 이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별을 선언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끌 끌 끌 끌 4번 그냥 이미 마음이 뜬 거야 그리고 그 순간 그게 딱 꽂혀 들어온 거지 5번 뭐 그렇잖아요 어이없는 순간에 사랑이 빠지기도 하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로 사랑이 식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차라리 잘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안 맞을 사람이면 언제 헤어지든 헤어지게 될 텐데 마음이 식어서도 질질 끄는 것보다야 이게 뭐 훨씬 깔끔하잖아요? 6번 그게 아무리 싫어도 진짜 사랑하면 말 저렇게 안 하죠 사람마다 다른 거야 알지만 그래도 여자분들 저런 남자는 진짜 안 만나면 좋겠다 왜? 그냥 그지같고 한심하게 짝이 없는 새끼잖아 아니 지가 뭔데 욕을 해? 7번 이거 보니까 옛날에 그거 생각난다 치킨무 국물 오지게 마시다가 바로 뻥 차인 여자애 무서워서 뭐 먹지를 못하겠네 끌 끌 끌 끌 끌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옛날에 글이 하나 있더군요 내가 사랑하는 여친과 헤어진 이유 그건 바로 얘가 내 볼을 합해서 치킨무 국물을 원샷 때린 것 때문입니다 야 미친 나 진짜 태어나가지고 지난 26년 동안 저거를 확 마시는 인간 이때 진짜 처음 봤거든 근데 그게 또 하필이면 되게 여리고 고상해서 내가 한눈에 반해버린 바로 내 여친이었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이쁜 애가 치킨무 국물을 원샷하는 순간 콩깍지가 박살나고 그냥 뭐랄까 시골 장마당에 서식하는 억센 아줌마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아니 그걸 왜 마셔 이랬더니 왜 상큼하고 시원하니까 야 치킨무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그 이쁜 모습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미친 그 치킨무 원샷하는 잔상이 계속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헤어지자고 하기에는 이유가 너무 거지 같잖아 그래서 혼자 계속 괴로워하다가 결국 내 동생이랑 짜고 문자로 마치 내가 바람을 피운 것처럼 연기를 해가지고 싸우고 헤어졌어요 사실 그렇긴 합니다 고작 이딴 걸로 좋아가지고 미치던 사람이 단 한순간에 싫어질 수 있다는 게 나도 몰랐고 깜짝 놀랐지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 같네 헤어지자 하는데 그 순간 여친 눈 여기저기 돌려가지고 지 혼자 처먹으려고 하는 놈도 있고 물론 뭐 사람이 마음 씻는 거는 여러 가지 사소한 이유들도 다 포함이 되죠 이 글에 없는 뭔가 독특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뼈를 너무 심하게 막 그렇게 했다든지 근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한마디로 먹는 게 처먹는 걸로 보인 거면 이유가 뭐가 됐든 그냥 끝난 거예요 감사합니다